웨이키미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차를 착석해 주시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격적인 지름답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사드릴까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엘리씨 이름표 떨어졌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단체 인사 드렸으니까 또 각자 개인 인사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소감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루시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의 막내 루시입니다 네 이렇게 7개월 만에 키링분들과 그리고 기자님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피키피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리더 시현입니다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엘리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유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유정입니다 이번에 또 피키미키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리나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쌤입니다 저희가 정말 7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만큼 대중인 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로아입니다 이번 앨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듬뿍 담은 앨범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덟 소녀의 인사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앞서 보여준 우리 타이틀곡과 수록곡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 해요 지금 궁금증 가진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잠깐 간단한 얘기를 나눈 후에 직접 기자석으로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더군 좀 소개 좀 해줄까요? 이번 타이틀곡 그리고 또 앨범 소개 제가 앨범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수연입니다 저희 락앤롤 앨범은요 락 잠겨있는 그들을 롤 해방시킨다라는 뜻인데요 저희 위키미키 여덟 명이 각자 갖고 있던 꿈을 음악으로 통해서 열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앨범입니다 네 그러면 타이틀곡 소개는 우리 세이씨가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세이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피키피키는요 빠른 템포의 펑키한 트랙을 바탕으로 쓰여진 피키피키라는 중독성 강한 후기 아주 매력적인 곡이고요 저희가 Like It Don't Like It 이라는 가사처럼 위키미키만의 당당한 팀크러쉬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